질문 스님과 교수님들 중에 지옥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라고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방편으로 서란 것이다 라고 부처님 뜻을 마음대로 이해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부처님보다 더 꼭대기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내가 석가 아는데 방편이야 그 지옥 믿을 양반이 아니야 구업 짓지 맙시다 다 방편으로 때려버리면 뭐가 돼요 부처님 저도 나중에 그런 제자를 만날까 무섭네요 유농식이 말한 단악이라는 건 방편이지 꼭 단악을 실제 하라고 했겠어 그러지 하고 하기 싫은 사람들 모여서 금방 뜻이 하나 될 겁니다 지옥 가기 싫은 사람들 모여서 지옥이 진짜 있겠어 방편이지 아 나도 너 천재인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서로 꼴찌들의 오답 맞추기가 이어지겠죠 심지어 불교에는 부처님이 유네 얘기한 거는 힌두교에 있어서 그냥 얘기한 거다 이런 망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석가모니를 완전히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리는 분들이에요 유네를 인정하지 않으면 석가모니 교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육군이 불러가는데 육군 안이비설신이 안이비설신의 육군이 불러가는데 현상계라는 게 육군 불러가는 건데 이 육군이 지은 게 뭐예요? 육군이 지은 게 어비어 카르마 이 육군이 지은 게 카르마인데요 이 육군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 그래요? 오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12연기설에서 오온이 다시 태어나는 걸 생이라고 합니다 오온이 다시 반복되는 걸 생이라고 해요 그럼 또 태어나면 12연기가 성립하려면 오온이 계속 다시 태어나되 자기가 지은 카르마 자기가 받아야 돼요 A라는 오온이 지은 카르마는 A가 받습니다 B라는 오온이 지은 카르마는 B가 받아야 돼요 이게 육군의 실체예요 여러분 애고는요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끝없이 내가 지은 카르마를 감당해 가면서 책임지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12연기예요 육군의가 없다 12연기 자체가 12연기니 이런 고진멸돈이니 이게 윤회를 부정하면 그리고 이렇게 윤회하는 이게 무상이고요 그렇죠? 윤회하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이 색깔도 써봤어요 이걸 무상이라고 하는 거고 무상하니까 무화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어서 무화지 이걸 나라고 하는 A라고 하는 애고가 없는 게 아니에요 A라는 애고는 존재해요 이게 B한테 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카르마가 B한테 가면 안 되니까 묶어주는 게 있어야겠죠 A라고 우주에서 분류하고 있겠죠 무상하다 해서 나오는 무화라는 거는 안이 비절시니까 고정된 게 한 놈도 없어요 눈도 눈만 말하는 게 아니죠 눈으로 보는 안식, 이식, 비식 수많은 혀로 보세요 여러분 이 순간순간 뭘 보면서 판단해요 내 소리 들으면서 판단해요 이 소리 저 소리 들으면서 판단해요 이 냄새 맡으면서 판단해요 이 판단해요 한시도 쉬지 않고 굴러가야지 고정된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라고 하는 겁니다 욕구는 실체가 없다 그래서 무화다 하지만 실체는 없지만 카르마를 짓는다 이 카르마 짓는 게 그대로 내가 받지 남이 받지 않는다 이게 윤회예요 내가 카르마 지어놓고 카르마 받기 싫은 사람들이 자꾸 윤회 부정, 무화니까 내가 한 짓들 다 사라지길 바래서 무화, 무화 좋아하고 윤회 부정하고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